카이스틸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내년부터 영재학교 재학생들도 조기 진학이 가능해집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만 가능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대상을 영재학교로 확대하는 학사 규정 등 개정안에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4월 발표될 각 과학기술원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개정안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며, 우선 카이스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됩니다.